똥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내일 표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댓글에 예상을 써주십시오. 이야 진짜 아니 가결돼야 당연한 건데 워낙에 꼼수 정당이고 워낙 이재명이 죽기 살기로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까요. 이 와중에 자기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체포동의안 부교를 호소하는 장문에 글을 올렸네요. 이러니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데 일단 페이스북에 전문을 올렸습니다. 아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올렸는데 이야 뭐 300번 넘게 압수수색에서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첫 문장이 이래요. 그럼 나온 게 아무것도 없으면 증거가 없다면 10장 실질심사 받으면 되잖아. 체포동의안 가결해 주십시오. 내가 그럼 0장 실질심사 가서 증거 어차피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내가 당당히 싸우겠다. 이러면 오히려 인기가 팍 치고 올라가요. 왜 부결시켜달라고 하면서 부결시켜달라고 이날 이 순간에 장문의 페이스북 전문을 내세우면서 첫 문장에 증거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첫 문장부터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면 가결시켜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0장 청구가 황당무게 하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짓 하는 게 황당무게 해. 그러면서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검찰이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나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 야야 배임하도록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배임하도록 내비로 뒀냐. 이 도둑놈들아. 자유라는 거는 방임하고 달라. 자유시장 경제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유롭게 경쟁하자는 건데 배임이라는 건 뭐야. 성남의 시민들의 이익을 배임했다는 거야. 이익을 갈취해. 뭐 때문에 갈취해? 너 측근들 돈 매기기 위해서. 조단위로 벌었다는 거 아니야. 작게 잡아서 수천억. 그리고 50억 클럽씩 나눠주고 뭐 400 몇십억 중에서 100억은 두 분 거 이재명과 정진상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만들기로 해놓고선 다 저 추구하는 분양주택으로 다 돌린 거. 누가 사인했어? 네가 사인했잖아. 그런데 그게 공산주의자야. 네가 공산주의자야. 네가. 이렇게 하면서 박박 우기고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대북 송금에서도 자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래요. 그러면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습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녹취 나왔어요 이번에. 그다음에 영상도 나왔어요. 무슨 통화기록이나 녹취 하나도 없대. 이걸 글을 읽는 좌파들은요. 갯달들은 이걸 믿어요.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그래. 검찰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잖아 다. 통화, 녹취, 통화기록이 있다는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이러면서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는데 검찰이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는데 회기 중에 했다 이런 얘기지. 야 영장 청구를 니네들이 원하는 날짜에 하는 게 아니야. 조사라는 게 다 있잖아. 네가 그동안에 조사 방해했잖아. 조사가 늦어지고 소환도 늦어졌잖아. 너의 소명 날인 안 했잖아. 그래 또 며칠 늦어서 개우 소명 날인 받아가지고. 그리고 답변날 자꾸 늦어져서. 늦어진 거야 이게. 절차가.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날짜에 영장 청구 안 했대요. 그러고서니. 그래서 그때 제가 뻥평한 거 들으셨 분들 계시겠지만 빨리 구속영장 쳐라. 체포영장 동의안 보내라. 왜냐하면 이따우 소리 분명히 할 거다. 대치기당할 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는 이런 놈이다. 민주당은 이런 놈들이다. 그러니까 비회기 중이라고 날짜 알려준 거. 물론 속도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속도 빨리 해서 그때 쳐야지 이따우 소리 안 한다. 이따우 핑계 안 된다. 얘네들은 될 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해요. 저도 예측했잖아요. 그대로 우기잖아 그대로. 빌미를 주면 안 된다니까 그때 빌미를 줬는데. 하여튼 이래도 그건 제가 굳이 설명드리자면 영장 청구에는 시간이 스케줄이 있는 거다. 스케줄에 맞게 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 정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로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질바불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는데 야 지금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 누군데? 너야. 단식까지 하면서 전쟁으로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입법부 짓밟으면서 상권분립 파괴하는 게 누군데? 너야. 범죄자가 민주당을 독재로 이끌면서 개딸들을 홍의병을 이용해서 독재로 이끌면서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권분립을 훼손하는 게 누군데? 네가 입법 독재권을 가지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행정부도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독재를 저지르고 네가 뿌리채 헌정질서를 네가 이렇게 정치판, 전쟁판으로 몰고 가는 놈인데 뭘 개소리를 떨고 이거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위기에 찬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차라리 솔직히 얘기해. 이런 얘기 구라치지 말고 이재명 구해 주십시오. 저는 감옥 가기 싫습니다. 저 좀 방탄 끝까지 좀 해 주십시오. 저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십시오.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 그럼 귀엽기라도 해야지. 어따 대고 구라야. 근데 이렇게 구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지금 무기징역까지 선거될 범죄라고 검찰 구속영장이 적시됐어요. 무기징역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그냥 구속되고 그러면 사법질서에 따르면 자기는 무기징역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 법을 잘 알잖아요. 아니까 감옥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몇 년 가는 것 같으면 얘는 갈놈이에요. 2, 3년 갈 것 같으면 갈놈이야. 대선 전만 나오면 갈놈이라니까요. 그런데 몇 년이 아니거든. 무기징역까지 갈 거라니까 무기징역에서 감영돼 봐야 20년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평생 못 나오는구나. 지금 60대인데 감영돼 봐야 80대 중반에 나와. 80 초반 중반에. 그러니까 아이고 난 틀렸구나 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자 이런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호소문을 장문을 썼는데 검찰 독재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 주십시오. 본인이 썼을까? 저는 어쨌든 지금 단식으로 가짜 단식이지만 기운은 없을 거예요. 대놓고 고기 못 먹고 대놓고 생선 못 먹고 대놓고 짜장면, 라면 못 먹었잖아요. 뭐 효소 이런 거 슬쩍슬쩍 먹었는지 주사로 영양제 들어갔는지 그거는 우리가 자세히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럼 가짜 단식을 했어도 기운이 없는 거는 있다고. 그런데 이걸 쓰는 걸 기자들이 있는데 보여주기도 그렇고 기운도 없고 누가 써서 대표님 이대로 어떻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페이스북 관리하는 비서가 있을 거예요. 관리하는 비서. 그럼 그 비서가 썼을까요? 저는 이것도 예상해 봅니다. 이재명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어떤 검은 세력이 있다. 저는 그게 북한과 연결되고 여기 주사파하고 연결됐다고 보는데 이재명 위에 주사파, 상황그룹 그게 이해찬 등등, 박서군 등등 있어요. 빨간 백낙청 이런 그룹에서 다 해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이재명 이런 페이스북 이런 설문 작성하는 비서한테 야 이대로 가서 이재명한테 얘기하고 올려. 그럼 예, 충성. 대표님 저쪽 상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부라면 저들끼리 알겠지. 이거 이대로 올리라는데요. 이재명이가 누워서 어디 봐봐. 어떡하냐. 내가 뭐 힘이 있냐. 그대로 올려.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올려라. 내가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가 읽어봐도 괜찮은 내용이거든. 괜찮거든 지가 읽어봐도 지편으로 들어서 하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재명이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에 누군가가. 오늘 성호수님이 제보를 받았는데 경희대 한의사 교수래요. 경희대 한 교수래는데 한의대는 경희대가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거기 교수는 대단한 실력자 아닙니까? 그분이 긴급으로 제보를 해줬어요. 이봉규 TV에서 빨리 방송해라. 뭐냐면 염화칼슘 주사를 놓으면 쥐두새도 모르게 죽는데요. 근데 그건 부검에도 흔적이 안 남는데. 그래서 지금 링게루인지 못 맞고 있는데 거기다가 염화칼슘 칙 놓으면 이재명이 간다 이거야. 가면은 단일식으로 무리한 단일식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외부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사파.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령을 해주는 북한이. 이참에 뒤집어 엎어. 그러면 제2의 노무현을 넘어서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을 영웅시하고 죽은 시체팔이 하면서 영웅시하고 이게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영웅시하면서 윤석열 과도한 검찰 탄압위원회에서 거기에 맞서 싸운 우리의 영웅 투사 이재명 열사가 단식 중에 사망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자기들의 말하자면 상징적인 인물로 딱 더 받드는 거죠. 이러면서 장기적으로도 유리하고 단기적으로 윤석열 정권 쓰러뜨리는데 이만한 호재였거든요. 앞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서 앞으로 쓰러뜨릴 호재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찬스다. 자 이태원 사고로 한번 해봤는데 안 통해. 후쿠시마로 한번 해봤는데 안 통해. 그러면 백약이 무효라는 걸 알아요. 이제 광화문으로 위시로 한 애국시민들이 떨떨 뭉쳐서 한미동맹 외치면서 철벽을 치고 있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와의 전쟁 이념 전쟁하면서 무거운 철학으로 자유우파 이념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어지간한 거는 맥히지가 않는다. 그렇다고 비리를 찾아봐도 윤석열의 비리는 없네. 그 노른자위 검찰에 있으면서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털어도 털어도 안 나오네. 이재명이 염화칼슘으로 보낸 수밖에 없다. 이거면 우리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 한방에 이것도 무너뜨리는 것도 지금 저거지만 나중에 계속 영웅으로 열사로 100년, 200년이 가도 좌파 열사로 가자. 이재명은 모르는 거죠. 그냥 누워서 아유 왜 기운이 없나. 아유 대표님 우리 주사 들어갔어요. 영양 주사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아 그래 늑적이죠. 연락 온 데 없어. 아유 잘 견디고 계신답니다. 쭉 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지. 나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 대통령 만들어 준다지.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검찰도 다 무력화 시키고요. 다 우리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 나 조금만 더 누워있으면 되지. 네 며칠만 참으세요. 그래 알았어. 잘 돌아가는 거냐. 아유 걱정하지 말고 누워있어. 말이 많아 왜 자꾸 누워있어요. 그래 놓고 야 디데이 오늘이다. 내일 표결이잖아요. 표결을 딱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야 실행 부결하면 중지 중지 부결됐잖아. 그러면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 야 그럼 단식 해제 일단 자식아 해제해. 하면서 좀 생각해보자 해제가 난지. 부결이 됐어도 그냥 보내서 무리한 단식으로 사망 이래서 가는 게 난지. 이재명만한 리더십이 없지. 지금 현재야 뭐 누구 있냐. 낙연이는 안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는 말고 없어 안되지. 그런 거 하면서 봐. 야 야 중지 자식아 찌르지 말라니까 아직까지 찌르지 말라니까 왜 들고 설쳐. 죄송합니다. 야 부결이면 그냥 일단은 저 살려주고 가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시나리오예요. 제 추측입니다. 말도 안되는 폭죽인간차 멈춰 세우라는 이재명의 장문 누가 썼을까. 그 위에 누가 있을까. 현명을 존중해 여기요 단식 빨리 중단하고. 아이고 저 빨리빨리 저 수사 받을 거 있으면 받고. 감옥에 몇 년 있는 게 나아. 에휴 진짜 가르쳐줘도 뭘 모르냐. 죽는 거보다 이 감옥에 몇 년 있는 게 낫지. 아 몇 년은 아니겠구나. 10년이냐. 그거 혹시 아냐 또 니네가 잡으면 또 한 10년 만에 사면 당할지. 하루. 점 살아야 된다니까 진짜. 이 형이 얘기하잖아 내가 나이가. 당신보다 몇 살 위잖아.